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한국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는 개봉 첫 주말 관객 77만 명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수 159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작인 인셉션 바크 나이트보다 빠른 속도다. 오펜하이머를 보고 다양한 포인트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실관람객들을 호평 세례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오펜하이머는 현재도 60%에 육박하는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어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펜하이머는 개봉 전과 후에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하며 작품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고 이번 작품의 원작이 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는 영화 개봉과 함께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펜하이머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파괴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천재과학자의 핵개발 프로젝트를 다룬 작품으로 전국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오펜하이머는 세상을 파괴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천재과학자의 핵개발 프로젝트를 다룬 작품으로 전국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오펜하이머는 세상을 파괴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천재과학자의 핵개발 프로젝트를 다룬 작품으로 전국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